중방송에서는 최고보다 더 재미있어요. 태격태격 사랑싸움 중인 윤상현, 윤희애 씨. 단단히 뿌리난 윤희애 씨가 뒤를 쫓아온 수박. 계단을 내려갈 땐 아래를 봐주세요. 이변 하사님들 그래요. 여배 울렁줄기는 윤상현 씨.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? 왜 이렇게 불쳐냐는... 왜... 예쁜 여배 앞에서는 유난히 작아지는 윤상현 씨. 아가씨가 무섭다. 몰라. 얼굴에 철판을 깐들 한 번에 성공해야 민망하게 하는 스킨쉽 연기. 윤은혜 씨가 떠는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윤은 질끈 감고 연기에 난데요. 윤상현 씨의 손이 안 빠져서 엔진.